뚜뚜뚜뚜 우이해 야 이 뒤로는 뭐? 형아, 센터에 이쪽으로 떼 봐 조심하세요, 거기 미끄러워요 어,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버텨지는 것 같아 나를 주고 그러면 잘 가신 걸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? 나를 주고 그러면 잘 가신 걸 볼까요? 나를 주고 그러면 잘 가신 걸 볼까요? 네 네 아, 이렇게 해야고요, 빨리 아, 이렇게? 아, 이렇게? 네 네 조금씩 있어요? 시영이 오셨어요?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아, 감사합니다 아, 근데 조금만 더 뱉히고 제발 좀 하하하하 차영 씨! 차영 씨! 차영 씨! 차영 씨! 네, 고맙습니다 마싸바다 고맙습니다 şu, 들어오세요 고속 있어요 고속이다 고속이요 고속이요 고속 자, 엔드세트 찍을게요 고속, 야, 야, 형 아니, 아니에요. 진짜... 카인지, 카인지. 이거로서야, 이거로서요. 카인지 안 끓았다는데 왜 그래. 두 번째로 나갔어. 두 번째 할때로 처음에 못 먹었다가 또 어플로 괜찮아요 정말, 저 이제 하나도 안 먹어요. 정말 안 먹어요. 원래 안 먹어요. 울어. 왜 울었게요, 나한테. 나 무시해요, 지금? 너무 무섭게 하잖아. 한 명 심수로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셰프면 요리만 하면 되지. 온갖 환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어, 이따 사고나 치고. 셰프면 복수는 잘 돼. 앞으로는 상관 안 할 테니까. 마음대로 해. 셰프면 요리만 하면 되지. 온갖 환자들, 뒤꿍무니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따 사고나 치고. 죄송합니다. 계사가 생일입니다. 네. 네, 처음부터. 제가 생일이 잘 안 나서. 네, 네. 네, 괜찮아요. 당신 찾아 온 상에 뒤집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해. 셰프님이 죽든 살든 앞으로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요, 그럼. 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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